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언니, 여보. 언니, 여보. 이거 사표로 재밌었어요. 언니 흔들었어요. 아, 언니 발렛 사이드. 맞아요. 언니, 젤리. 젤리는 초콜릿 하나 숨으로 주면 젤리 더 좋아요? 아니면 초콜릿요? 젤리랑 초콜릿, 초콜릿. 아, 난 젤리보다 초콜릿. 언니, 젤리 안경 진짜 귀여웠어요. 아, 젤리 안경. 혹시 눈 오는 사진도 인스타에 업로드 예정인가요? 너무 많아요. 진짜 무서워. 미안해. 진짜 무서워. 이틀에 왔어. 너무 추워. 역시, 영국이 빨간 달걀. 네? 빨간 달걀. 영국이. 그거 진짜 추워. 아, 진짜? 영국씨, 오늘도 점메츠 부탁해도 되나요? 어? 점메츠 부탁해도 되나요? 점메츠 부탁해도 되나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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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점심 메뉴. 아. 아. 아, 점메츠. 응. 뭐 먹고 싶어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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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 응. 너무 추워. 또 싶은 건 뭐예요? 별로 안 춥다, 그쵸? 맞아요. 그래요. 다음 주에 다시 추워진대요. 다음 주에요? 빨리 두 번 추웠으면 되나요? 원래 다 이렇게 조용하니까. 손톤 발전이 하고 있어요. 손톤이에요. 아, 라이슨 파워. 고기? 네. 네. 이거 없었어요. 네? 이거 없었어요. 새로 너무 예뻤어요. 새로 새로. 네. 언니, 미라노 갈 때 미러크 할까요? 언니, 미라노 갈 때 미러크 할까요? 아, 아직 미라노가 안 있는데 체력이 되면 아, 왜 이렇게 흔든지 모르겠어요. 콘서트 하고 또 바로 가야 되니까 네. 맞아요. 긴 시간도 늘 텐데 미치지 않게 이번에도 그러면 장옷 챙겨서 비행기에서 입힌 하나요? 클릭은 안 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까 메뉴가 안 했는데 아랫 흐든지 얘기를 해보는 건데 흐든지 너무 많아요. 아랫 고기 만세 수준입짓 드릴게요. 한 번씩 공기 하나밖에 없어요. 다 넣어서 해볼게요. 영카나요? 네. 아니 선배님들이서. 괜찮아요. 박수한테 잡아주셨어요? 오늘 녹화도 화이팅! 네, 화이팅! 너무 많은데요. 또 화이팅! 진짜 여러가지로